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시행했었던 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영어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어휘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conjunction 이란 단어가 junk란 단어가 이 단어가 plus 접착 붙음 이런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conjunction 이란 말은 앞에 con 이란 단어는 together의 의미와 complete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tion은 명세의 의미니까 conjunction 하면 두 개가 서로 붙는다라는 그런 접합 접속 결합 이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in conjunction with는 뭐뭐와의 결합 속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하고 의미가 똑같은 말은 combination 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combine 이란 단어가 두 개를 붙인다란 말이니까 combine과 conjunction의 의미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in combination with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게 comparison 비교란 말이고 in place of는 무엇 무엇의 자리에 라는 뜻이며 in case of는 어떠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뭐뭐와 비교하여 라는 의미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in conjunction with는 in combination with와 같다 라고 볼 수 있게 되어있고요 pervasive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pervade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pervade 이 단어 동사의 형용사형이 pervasive 인데요 per 라는 단어는 뭐 접도로서 통과라는 그런 뜻이 있죠 뚫고 간다 라는 뜻 그니까는 뚫고 간다는 말이죠 뚫고 간다는 얘기는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애물 같은 것이 생겼을 때 다 뚫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아주 널리 퍼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널리 구석구석 퍼지다 아니면 골고루 스며들다 혹은 못 가는 데 없이 어디든지 다 가다 침투하다 베어들다 스며들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말이 pervade 에요 그래서 온 형용사가 pervasive pervasive는 그래서 한국말로는 온데곤데 다 있는 만연한 또는 구석구석 다 존재하는 침투에 있는 스며들어 있는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거와 이제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 뭐 deceptive라는 동사 deceive 에서 온 말이고 속이 다 기만하다니까 기만적인이란 말이고 persuade는 설득하다 에서 persuasive가 설득적인이라는 뜻이고 disastrous는 뭐 재앙적인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ubiquitous란 단어는 유비란 단어 하고 courto스란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가 있는데 상존하는 즉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란 뜻이죠 ubiquitous가 그래서 이 의미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디에나 존재하는 또 늘 존재하는 내지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 말은 구석구석 어디에나 있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유사한 말이 아니냐 그래서 재즈의 영향력이 상당히 이렇게 넓게 폭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악 대중음악이 그 스타일리스틱 루트를 그 뭡니까 음악적 루트 뿌리를 재즈에다가 비치고 있다 기인하고 있다 즉 재즈에서부터 다 뭔가를 따와서 만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vex라는 단어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vex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비슷한 말이 vex 나오면요 annoy 또는 irritate 그 다음에 bother 이런 말 그러니까 약간 초조하게 짜증 나면 짜증나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안달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초조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뭔가 짜증이 나거나 성가시게 만드는 것 같다 vex라고 하고요 유사한 말들로 이런 말들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vex the parents of an unruly teenager 하면 이제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10대를 둔 짜증난 부모들에 관한 소설이 바로 이 소설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애가 뭐 학교 그만두죠 자기 사업하겠다고 얼마 배우지도 않고 저금만 혼자 한번 사업해볼래요 그러면서 부모 입장에선 걱정되고 짜증나겠죠 그래서 걱정과 짜증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단어는 이제 annoyed가 되겠고 이 callous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서적으로는 냉담한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냉혹한 냉담한 이런 뜻이 있으면 callous parents 하면 냉담한 부모님들 뭔가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는게 아니라 굉장히 냉담한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게 네가 알아서 해봐 뭐 이렇게 라든가 어떤 callous liar 이렇게 말하면 liar는 이제 거짓말장애인데 냉혹한 거짓말장애 뭐 이런 개념이에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눈썹 하나도 깜짝하지 않는 냉혹한 거짓말장애 이런 약간 냉담한 냉혹한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의미 말고 이 callous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피부에다가 쓰면 이게 callous skin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callous skin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랑말랑한 그런 피부가 아니라 굳은살 굳은 피부 그게 바로 callous skin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와 이런 의미 그러니까 굳은살의 의미로서 많이 쓰고 또 하나는 정서적인 의미에서는 냉담한 냉혹한 피로 눈물도 없는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이 callous에요 그 다음에 reputable 아시죠 그죠 repute에서 온 말 유명한 단어 confident 이것도 뭐 쉬운 단어죠 이 정도는 이 단어도 또 find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find가 believe라는 뜻이거든요 믿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confide 하면은 누구누구를 이렇게 굳건히 믿는 것 또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 이런 걸 confide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confident라는 말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찬 이런 뜻이 돼가지고 확신하는 틀림없어 난 100% 믿어 이런 의미 할 때 우리가 i'm confident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100% 믿을 때 우리가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confident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박하다 아까 나왔던 단어 reputable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roup of young demonstrators attempted to attempt to는 이제 뭐 뭐 하려고 애쓰다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죠 뭐 하려고 애썼느냐 하면은 자 젊은 demonstrators 시위자들의 한 그룹이 뭐 하려고 했었다 the police station 이제 경찰서에 뭐 하려고 했었다 자 데모하는 사람이에요 경찰서는 이제 데모를 제재하려는 세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뭔가 안 좋은 얘기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line up 하면 이제 일렬로 늘어서다라는 뜻이고 give out 하면 뭔가 이렇게 나누어 주거나 발표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이고요 carry on 하면 무엇을 계속해서 진행해가는 것을 carry on이라고 하고 break into는 어디에 뚫고 들어가는 거죠 침입하다 그래서 이건 의미상 break into는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이건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여져요 the most notorious case of imported labor is of course the Atlantic slave trade which he brought as many as 10 million enslaved Africans to the new world to work the plantations 였습니다 문장 전체의 주어는 당연히 the most notorious case가 되겠고 여기에 걸린 동사는 easy입니다 easy의 보호가 바로였던 the Atlantic slave trade가 되겠죠 중간에 이제 course와 같은 수식어들이 부사가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서는 명사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식이 되겠고요 import는 수입하다니까 수입되어진 노동력의 가장 악명 높은 그런 사례는 물론 of course 뭐다 아틀랜틱 아틀랜틱의 slave trade 즉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노예 무역이었다 이런 얘기죠 아프리카의 수단 지역에서 보통 그 노예 수단에 있는 항구에서 아프리카 전역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갖다가 대서양 가로질러갖고 보내죠 자 이게 어디로 보냈습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갔겠죠 그죠 which he brought as many as ten million enslaved Africans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tlantic slave trade는 선행사가 이놈이고요 bring 동사의 과거형이 이제 brush인데 brought 하면 어디로 데려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ten million enslaved slave라는 단어 앞에 in이 와가지고 노예로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노예로 만들어진 아프리카인들인데 자그마치 ten million 자 천만 정도 되겠죠 그죠 백만이 million이니까 근데 이 앞에 다 as many as까지 붙여갖고 천만 명 정도나 되는 많은 숫자의 예 흑인 노예들을 갖다가 어디로 to the new world 신세계 즉 미국이죠 미국 대륙으로 바로 데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려고 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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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농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농장을 관리시키거나 또는 거기서 일시키기 위해서 데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work를 갖다가 뭐 자동사로 써서 work on the plantation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냥 work the plantation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but 하지만 although the europeans may have practiced the slavery on the largest scale they were by no means the only people to bring slaves into their communities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비록 유럽 사람들이 may have pp란 말은 뭐 뭐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slavery 노예제도죠 on the largest scale 자 스케일이 규모란 뜻이 있어서 the largest scale 하면은 가장 큰 규모로 즉 가장 대규모로 노예제도를 practice 이 유럽인들이 practice 어쩜 관행처럼 실천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유럽 사람들은 결코 never 뭐가 아니었다 the only people 유일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뭐한 to bring a into b 즉 그들의 communities 지역사회 속에 slaves 노예들을 bring 가지고 들어온 유일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랬어요 자 유럽인들이 유일하게 노예를 사갖고 들어온 사람이냐 그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얘기는 뭐냐 유럽인들 이외에 다른 종족이나 민족들이 어떻게 노예를 노예제도를 또 실천했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거죠 earlier earlier라는 얘기는 그것보다 더 앞서서 이런 얘기니까 유럽인들이 이렇게 노예 무역을 하기에 앞서서 The ancient Egyptians 예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죠 고대 이집트인들이 used slave labor 노예노동력을 이용했다 to 뭐하기 위해서 build their pyramids 그들의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또 early Arab explorers were often also slave traders 초창기에 아랍 탐험가들도 were often 종종 slave traders 즉 노예 무역상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랍인들도 그리고 Arabic slavery 이 아랍식 노예제도는 continue 지속되어졌다 into 언제까지 20th century 자 20세기까지 지속되어졌어요 그리고 and indeed 실제로 still continues 여전히 지속되고 있답니다 in a few places 몇몇 곳에서는 자 지금도 아랍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 제도가 시행되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예 희한하죠 아랍 세계하고 뭐 기독교 세계는 서로 간에 그 노예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십자군전쟁이나 그 이후에도 만약에 이슬람권이 기독교권에게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잡은 사람들을 아랍 세계로 데려가서 소위 백인들을 아랍인들이 노예로 부렸었고요 거꾸로 또 이 전쟁에서 지면 전쟁포로들이 옛날부터 늘 바로 적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아주 편할 겁니다 물론 이집트에서 많은 노예를 썼다라는 건 아주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예 뭐 이스라엘린들도 상당히 많은 노예로 끌려와 가지고 모세 이야기 나올 때 뭐 유명한 얘기 예 노예 썼었죠 이스라엘린들도 노예로 이집트에서 노동했었고요 in the americas 였습니다 자 이제 북중 남미를 다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the americas 라고 복수로 잡아준 겁니다 자 이 아메리카 대륙들 즉 북미 중미 남미 이 아메리카 대륙들에서는 some native tribes 어떤 native tribes 거기에 원래 원주 종족들이 enslaved 아까 제가 동사로 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예로 삼았다 누구를 members of other tribes 다른 부족들의 구성원들을 노예로 삼았다 뭐 아파치족들 인디안 종족들 있죠 그죠 서로 싸움에서 이기면 진 팀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았다 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slavery 노예제도는 또한 하나의 인스튜션이에요 제도에요 제도 in many african nations 자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조차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인들이 아프리카인들을 상대로 부족들끼리 서로 싸움에서 전쟁에서 지면 즉 지는 팀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나가게 된 것이죠 especially before 특별히 colonial 바로 식민지 시기가 시작되기 전에도 아프리카 내에서도 slavery가 노예제도가 하나의 제도화 되어져있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 노예제도는 사실은 같이 진행되어져 왔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가 흔히 노예 그러면 항상 미국에 팔려온 흑인 노예들만 생각하지만 인류 역사상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이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늘 전쟁 때는 노예가 자동적으로 발생을 하는 그런 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용과 일치하는 거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세계는 틀린다는 얘기인데 african laborers 했으니까 아프리카의 노동자들이 voluntarily 자발적으로 신세계에 왔다 자발적으로가 아니죠 두번째 europeans were the first people to use 유럽인들이 노예 노동력을 이용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아니죠 그전에 이미 다른 아랍세계 얘기도 나오고 뭐 했기 때문에 세번째 arabic slavery no longer exists in any form 자 이 아라비아의 노예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도 존재한다 라고 위에 얘기 나왔기 때문에 틀렸네요 4번 이에 slavery existed even in african countries 에서 노예제도는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존재했었다 자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다 this guidebook tells you where should you visit in hong kong 했는데 이거는 뭐 tell 동사가 지금 현재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해서 네 사형식으로 i o d o를 받았는데 d o 자리에 명사절이 왔지 않습니까 자 명사절은 순서가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어 순이 되는 것이 명사절이잖아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크게 뭐가 있다 접속사 that 두번째는 접속사 if나 weather 그죠 마지막 세번째가 wh로 시작하는 접속사 who whom what where when why how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명사절 유도한 접속사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뭡니까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우선이 나와야 되겠죠 의문문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should you 라고 해서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should가 뒤로 와서 where you should visit in hong kong 해야 되겠죠 number two i was born in taiwan but i have lived in korea since i started work 나는 대만에서 태어났습니다 타이완섬에서 태어났습니다 but i have lived in korea 하지만 나는 내가 일을 시작했던 이후 한국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네요 아주 유명한 패턴이죠 since가 여기 과거 시점을 명기해 놓고 그 과거 시점부터 말하는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뭐 뭐 한다 했다 이렇게 말할 때 흔히 현재완료를 앞에 시로 쓰니까 이거는 오류가 없습니다 문법적인 세 번째는 the novel was so excited that i lost track of time and missed the bus 있는데 excited를 쓸 수가 없죠 이거는 소설이니까 소설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감정에서 당하는 수동형용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exciting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excited라는 동사는 흥분시키다 내지는 짜릿하게 만들다 라는 타동사거든요 타동사에서 ing를 붙이면 능동형용사가 되어서 흥분시키는 또는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의미고 excited가 되면 수동형용사가 되어서 짜릿해진 흥분된 이 됩니다 그죠 근데 주어가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은 사람을 이렇게 뭐 그렇게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지 소설이 흥분 당할 수가 없는 거니까 무생물이 그래서 정답이 exciting이 되겠고요 세 번째 it's not surprising that bookstores don't carry newspapers anymore doesn't it 했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부가 의문문 소위 tag question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니? 라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렇지 않니? 그렇지 응?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it을 써서 it을 쓴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에 동사가 is를 썼잖아요 그죠? 비동사잖아요 그럼 여기를 doesn't를 쓸 수 없겠죠 그죠? 같은 비동사로 가야 되니까 또 여기에 부정문을 썼기 때문에 자 앞이 무슨 문이면 긍정문이면 뒤는 부정부가 의문문 앞이 부정문이면 뒤는 긍정부가 의문문 서로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최종 정답은 is it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이렇게 할 때 it is not 이었기 때문에 is it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있는 얘네들을 갖다가 부가 의문문의 주어로 잡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bookstore don't care이니까 여기서는 요 놈을 주어로 잡는다면 do they 이렇게 해줘야지 역시 의문문이 되겠죠 그죠? 부가 의문문이 그래서 얘로 주어를 잡더라도 이렇게 돼야 되고 얘로 주어로 잡더라도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서점은 더이상 신문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7번에 이제 제목찾기 문제로 왔습니다 자 한번 제목을 우리가 찾아 봅시다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 우선 밝혀야 되니까 주어동사 출발해 볼게요 warming temperatures loss of oxygen 이 두 개가 주어져 그죠? 하나는 점점 따뜻해지는 그런 온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또 하나는 loss of oxygen 산소의 손실 in the sea 바다 속에서 벌어지는 warming temperature 상승하는 온도 그리고 산소의 고갈 또는 손실 이 두 개가 will shrink 이 shrink라는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 다 쓰는데요 자동사로는 줄어들다 쪼그라들다 위축되다 이런 뜻이고 타동사로는 줄이다 축소시키다 위축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목종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타동사로 사용되어 졌죠 그죠? fish species 이니까 물고기종 즉 어족이죠 어족 어종을 수백 개의 어종을 shrink 축소시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수백 개의 어종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from tunas and groupers to salmon and freshers and cod from a to b 구조를 채택해서 a 에서부터 b 까지 범주를 보여줬죠 물고기 이름들이 몇 개 나왔는데 튜나는 뭐 잘 아시는 우리가 튜나 샌드위치 많이 먹으니까 참치고요 이 그루퍼라는 것은 물고기 중에서 약간 여러분 쏨뱅이라고 하는 물고기 있는데요 능성어과라고 하니까 약간 하여튼 찾아보세요 그 쏨뱅이라고 해서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루퍼 그루퍼 그 다음에 세먼 하면 연어고요 그 다음에 threshers sharks인데 보나마나 상어겠죠 상어 여기 보니까 이런 어떤 말이 하나 더 붙어있는데 상어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thresh 라는 단어 원래는 탈곡하다 라는 뜻이에요 탈곡기 들어보셨죠 탈곡기 영어로 thresher 거든요 탈곡하다 곡식의 나자를 빼내는 것 같다 thresh thresher가 탈곡기 라는 뜻인데 뭐 탈곡기 상어 직역하면 탈곡기 상어라고 해서 되게 특이한 이름을 가진 그런 상어인데 물고기의 정상적인 명칭으로는 환도 상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환도 상어 환도라는 건 뭐냐 하면 도가 칼도 자거든요 환이라는 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원이나 줄 같은 걸 우리가 환도라고 하잖아요 칼이에요 환도라는 건 칼 우리나라 옛날 검중에서 조선검 고려검 도검 중에서 그때 칼손잡이에다가 칼손잡이 칼집이 있잖아요 그죠 칼집 칼집의 끝에다가 고리를 하나 매달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끈을 었갖고 차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리가 달려있는 칼이다 해서 환도라는 것이 고리 있는 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칼을 뽑으면 칼집 옆에 고리가 있어요 쇠로 된 그래서 환도라고 하는데 긴 환도도 있고 짧은 환도도 있고 자 어쨌든 상어에 그런 이름이 붙여서 환도상어라고 하는 예 그런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해락 카드는 유명한 대구인데요 얘도 대구의 일종이에요 해락이라는 물고기도 일종의 대구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종자의 물고기에 수백 종의 물고기를 갖다가 shrink 시킨다 그랬어요 줄인다 그랬어요 even more than 뭐보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previously thought 자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물고기 종자를 줄이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줄어진다고요 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서 또 하나는 뭐 때문에 산소가 고갈되어져서 라고 new study 새로운 연구가 conclude 결론을 지었다 제일 마지막에 주어동사가 와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conclude에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되는거죠 그죠 결론의 내용이니까 정상어순으로 다시 배분해보면 new study concludes that warming temperatures and loss of oxyge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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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까지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 because warmer seas speed up their metabolism fish squids and other water breathing creatures will need to draw more oxygen from the ocean 됐습니다 자 뭐 때문에 예 warmer season이니까 더 따뜻해진 바다가 speed up 무엇을 가속시킨다고요 자 그들의 metabolism이 뭐예요 예 신진대사죠 그죠 자 그들의 신진대사를 갖다가 가속시키기 때문에 물고기 squid 오징어 그 다음에 other 또다른 water breathing creatures 뭡니까 물에서 호흡하는 크리쳐들이 즉 바다 생물들이 will need to 뭐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draw more oxygen from the ocean 자 대항으로부터 더 많은 산소를 draw 빨아들이다 잡아당기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는 뭐 끄집어낸다는 얘기죠 바닷물에서 더 많은 산소를 잡아당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빨리 달리면은 숨이 가빠지잖아요 그죠 그만큼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숨을 갚이셔서 공기 중에서 산소 빨리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물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뭐 땜에 물의 수온이 높아지니까 at the same time 동시에 warming seas 이 덮여지는 바다 뜨거워지는 바다는 already reducing 이미 무엇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the availability of oxygen 산소의 이용 가능성을 산소를 써먹을 수 있는 능력 산소의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있어요 in many parts of the sea 바다의 많은 부분에서 산소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있거든요 a pair of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하였는데 british columbia의 대학이죠 british columbia 대학 a pair of scientists 니까 과학자들 한 쌍이 그랬습니다 뭐 한 쌍이니까 두 명 정도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argue that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argue가 주장하다라는 뜻입니다. since the bodies of fish 했습니다. 물고기의 몸뚱이가 grow faster than 무엇보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bear gills 그들의 아가미보다 더 빨리 자라. 이건 발음이 gill입니다. gill 질이 아니에요. 자 그들의 아가미보다 더 빨리 몸뚱이가 성장하기 때문에 these animals 이 어류들은 eventually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will reach a point. 어떠한 시점 내지 어떠한 지점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시점입니까? where they can't get enough oxygen to sustain normal growth. 자 그들이 cannot get. 뭘 얻을 수 없어? enough oxygen to. 투부정사할 만큼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지점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뭐하는데? sustain 유지하다 하잖아요. normal growth이니까. 정상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산소가 필요하는데 그런 충분한 산소를 cannot get.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지점에 이 물고기들이 당도하게 될 것이다. 왜? 아가미보다 분명히 어디가? 몸이 더 빨리 자란다 그랬잖아요. 아가미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산소를 끌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몸은 굉장히 발달해 갔는데 아가미는 그의 성장이 쫓아오질 못하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뭐다? 더 이상 물고기가 충분한 양의 산소, 몸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양의 산소를 받아들이지, 바닷물에서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what we found was that. 따라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that의 사실이었다. 그랬어요. 자 what we found 전체가 주어저리겠고.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어떤 사실이었다? the body size of fish 이렇게 되니까 물고기의 몸 크기가 decreases,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성장을 지금 못했잖아요. 정상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몸이 먼저 커버리고 아가미는 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미를 통해서 충분한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원래 그만한 사이즈까지 물고기가 커져야 되는데 정상적 성장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ecrease by 얼마나? 20-30% for every 1 degree celsius increase in water temperature. 자 수온에 있어서 자 celsius는 섭씨 잖아요. 그죠? 그러면 섭씨 1도의 증가인데 every 1 degree celsius increas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for every 1 degree celsius increase 이니까 매 1도 섭씨 1도의 증가당 20-30%의 body size가 감소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발견한 사실이었어요. 이런 얘기에요. 그죠? 라고 Arthur William Ching 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름으로 봤을 때는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수온의 1도 상승하게 되면 수온이 1도 상승하게 되면 물고기 몸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 글 전체는 아무리 봐도 뭐다? 예 물고기 크기와 어족 자체가 감소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인이 무엇으로 제지됐어요? 수온 상승 및 산소 부족. 그거였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걸 다 담고 있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예 예 예 Fish now grow faster than ever. 이건 아니고요. Oxygen's impact on ocean tempers. 이것도 아니고요. Climate change may shrink the world's fish. 이게 맞겠죠. 그죠? 다 나왔잖아요. 그죠? 예 바로 기후변화가 무엇을 전 세계에 있는 물고기를 may shrink. 축소시킬지도 모른다. 이 주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이번에 어법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보는 거예요. Urban agriculture has long been. 이렇게 오타가 나왔네요.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자 urban agriculture has long been dismissed as a fringe activity that has no place in cities. 했습니다. urban agriculture는요. 원래 agriculture가 농업이잖아요. 근데 urban이 뭐예요? 도시잖아요. 도시농업이죠. 도시농업.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has long been dismissed. dismissed라는 단어는 뭐 해고하다, 해산하다는 뜻도 있지만 머릿속에서 지워 없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has long been dismissed라는 말은 오랫동안 잊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as a fringe activity. 뭔가 이 fringe 하면은 그 뭐라 하죠? 사소한 것. 그러니까 장식용. 이런 얘기죠. 장식활동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하면 여가활동 중에서 그냥 짜투리로 하는 여가활동? 그런 것 같다. fringe activity라고 해요. 자 that has no place in cities. 자 도시에서는 그 설 자리가 없는 그러한 fringe activities로서 오랫동안 has been dismissed. 그냥 생각도 하지마. 에이 말도 안 돼. 못해. 이렇게 지워져 왔었어요. 그러나 its potential. 그 잠재성은 도시농업의 잠재성이라는 것은 is beginning to. 뭐 하기 시작하고 있다? be realized. 예. 잠재성이 인식되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또는 실현되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예. 두 개 다 말이 돼요. in fact. 사실상 이건 뭐 틀린 부분 없죠. to be pp. 예. 타동사인데 realize가. 인식하다든 아니면 실현시키다든 두 개 다 타동사인데 목적을 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송태로 쓰는 것은 이상이 없죠. 그죠? 참고로 투부정사가 우리가 등장할 수 있는 모양은요. 1번 뭐다? 2 플러스 통사 원형 이렇게 등장할 수 있고요. 2번은 어떻게 등장할 수 있어요? 예. 2 다음에 have pp. 이렇게 완료부정사로 등장할 수 있죠. 그죠? 3번은 어떻게 등장할 수 있어요? 타동사가 뒤에서 목적을 안 받으면 to be pp. 수동부정사. 4번은 얘와 얘가 합쳐지는 수동 완료부정사인 to have been pp.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5번은 뭐다? to be ing라고 해서 진행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to be ing. 이렇게 하면 진행형 부정사가 돼요. 마지막 6번은 원형 부정사. to 안 쓰고 그냥 동사 원형만 쓰는 거. 이렇게 6가지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to be realized는 그 중에서 바로 수동부정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잠재성이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내지는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본배했고요. 사실 UA 이 좀 전에 말하는 urban agriculture 도시농업은 is about 무엇에 관한 것이다? food self-reliance. 무슨 말입니까? 식량 자급 자족과 관련된 것이다. 즉 it involves. 그것은 involve는 뒤에서 ing를 받아서 목적으로 뭐와 연관되다 이럴 뜻이니까 그것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 creating work and is a reaction to food insecurity. 자 뭔가 창조작업과 연관되어 있고 또한 그것은 하나의 반응이다 그랬어요. 뭐에 대한 반응이다? to food insecurity. security 하면 안전인데 insecurity 그러니까 불안이잖아요. 그럼 식량 불안에 대한 하나의 반응인 것이다. 그렇죠? 자 식량으로 이 뭔가 불안해 그러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야 우리가 자급 자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하나의 반응으로서 도시농법 내지는 도시농업을 기획한다. 이런 얘기죠. particularly, 특별히 더 for the poor. 식량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에서 짜투리 땅에다가 뭐 상추 심고 뭐 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물론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사람은요. contrary to 뭐뭇과는 반대로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뭇과는 반대로예요. 자 what many people believe?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정반대로 UA 이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is found, 발견되어진다. in every city, 모든 도시에서 발견되어져요. where it is sometimes hidden. 근데 그 모든 도시에서 it, 그것은 그것이라는 것이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it sometimes, 때때로, hidden, 숨겨져 있기도 하죠. 또 때때로는 obvious, 명백히 드러나 보이기도 하죠. 요까지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contrary to가 이제 뭐 뭐와는 반대로라는 뜻이고 이 two는 전치사거든요. 그럼 전치사는 뒤에서 목적어를 받아야 되잖아요. 모든 전치사는 목적어를 받아야 되거든요. 영어에서 목적어의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타동사의 목적어, 하나는 전치사의 목적어. 오케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이 뭐가 있다? 명사, 대명사, 동명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wh.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전치사는 뒤에서 목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wh가 왔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위치는 여기서 어울리지 않고요. wh 중에서 왔을 쓰는 것이 어울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위치라는 것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어떤 선택의 범주가 정해져 있고 a, b, c 세 개를 앞에다가 딱 깔아놓고 어떤 것 그 중에서 선택해서 어떤 것 이렇게 말할 때 휘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휘치라는 것은 뒤에서 man이라는 것이 주어고, believe가 동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man이는 man이 people을 줄여서 그냥 ma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런 의미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는 것은 선택 범주를 a, b, c, d 이렇게 깔아놓고 너 어떤 게 좋아?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이렇게 막연하게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which를 쓰지 않죠. what이죠. 그렇죠? 그래서 것에 해당하는 말은 영어에서 what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do you know what I mean?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do you know what I mean? 이게 무슨 말이야? 너 내가 의미하는 것을 알겠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선택 놓고 하나 둘 셋 넷 골라 이게 의미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런 의미로 가야 되기 때문에 which는 어울리지 않는 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뭐 남았죠? if one looks carefully 만약에 우리가 looks carefully 아주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few spaces in a major city 커다란 도시 아주 대도시에서 few가 왔기 때문에 일단 부정문입니다. 그럼 동사를 부정해야 되니까 여기가 unused라는 말이 유즈가 사용하다고 unused가 사용하지 않다잖아요. 근데 수능태 걸렸으니까 사용되지 않는 공간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도시에서 사용되어지지 않고 놀고 있는 공간은 거의 없어. valuable 가치있는 vacant land 텅빈 땅은 rarely 이것도 드물게라는 부정어잖아요. 그렇죠? 드물게 sits idle 아이들이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빈둥거리는 이런 얘기죠. 빈둥거리는 상태로 남아있는 가치있는 공토는 거의 없어. 그리고 종종 taken over take over 하면 접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땅들은 다 접수 당하기 마련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either a or b니까 formally 자 공식적으로 접수당하던 혹은 informally 비공식적으로 접수당하던 즉 서류나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접수되어지던 아니면 그냥 누가 와서 잠깐 그냥 비공식적으로 거기다가 뭐 상추 심고 또는 뭐 깨 심고 파 심고 이렇게 뭘 하던 다 접수당하기 마련이야. 그리고 is made 자 bpp 여기서 가치 걸리죠. 또 be made productive 즉 생산적인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어. make는 여기서 오영식 동사로 사용되어져서 make 뒤에서 목적어 뒤에서 형용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어를 이러한 형용사의 상태로 만들다 이런 뜻인데 얘를 앞으로 뽑아내면 bpp에서 통태 걸리죠? 그럼 be made 형용사가 되니까 여기도 be made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저기에 3번 위치가 왓이 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에 대한 예인지를 앞문장을 찾으면 금방 나오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알카이브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유명한 단어입니다. 알카이브 하면 문서보관소 문서나 또는 기록보관소라고 하는 때를 알카이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뉴저지 미국의 뉴저지주에 있는 주립문서보관소 이런 뜻입니다. 미국 뉴저지의 주립문서보관소는 hold 무엇을 보유하고 있다? 자 보세요. 큐빅피트니까 입방피트 아니에요. 그렇죠? 3만 입방피트가 넘는 서류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다가 25,000입니다. 2만 5천 리드 리드 뭐냐면 영화 여러분들 그 보시면 영사기에다 영화 걸 때 이렇게 동그란 판에다가 이렇게 속에 필름이 들어가서 여기서 끄집어 내갖고 이걸 영사기에다 탁 걸면 얘가 막 돌아가면서 탁 풀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것 같다. 릴이라고 해요. 우리 릴락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클 풀림이 자그마치 2만 5천 개가 넘는 릴이 있어요. 2만 5천 개 어마어마한 숫자죠? 문서보관서에 그만큼 많은 기록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예였어요. 무엇의 예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 archives are a treasure strobe of material 자 이거는 일단은 따로 외우시면 좋아요. 트래버 strobe 한국말로 보고예요. 보고 자원의 보고 이런 말 들어봤죠? material 뭡니까? 이게 바로 material 이에서 뜻이에요. 물질이 아니고 뭡니까? 예 바로 어떤 그 저거죠? 그러니까 뭐 교재 내지는 어떤 재료 뭐 이런 뜻이죠. 자료 자료 이런 게 자료의 보고예요.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archive 문서 보관서 기록 보관서는 자료의 보고입니다. 이런 얘기죠. 즉 from audio 어디에서부터 시청각 교재에서부터 to video 바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영상 교재 또 거기서 뉴스페이퍼스 신문 매개진 잡지 and printed material 인쇄 재료까지 무지하게 많은 그런 자료들의 보고가 바로 문서 또는 기록 보관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which makes them 관계사절이죠. 관계사 주격 which makes them indispensable 바로 이러한 현상은 them 그것들을 즉 이 문서 보관서를 indispensable to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게 없어서는 안되게 만들어주고 있죠. 누구에게 any history detective investigation 자 history detective 라는 말은 역사 탐정 뭐 이런 얘긴데 역사 탐사 이런 개념 이잖아요. 역사 탐구 역사 탐사 investigation 조사에 있어서는 바로 이 archives 문서나 기록 보관서가 정말 없어서는 안될 그런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자료의 보고이기 때문에 while libraries and archives may appear the same 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보나마나 libraries 와 archives 의 다른 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겠죠. 그죠? 자 이 도서관과 archives 기록보관서나 문서보관서가 may appear the same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the differences are important 그 차이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랬습니다. 안 archivist 이때면 기록보관서부터 먼저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기록보관서는 기록보관서의 collection 이 모아진 자료들은 거의 항상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 primary sources 1차적인 소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while 반면에 library 도서관은 contains secondary sources 2차적인 소스를 contain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1차적 소스와 2차적 소스가 과연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 한국전쟁을 예로 들었네요. 6.25전쟁을 자 이 한국 6.25전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You'd go to a library for a history book 당신은 역사책을 한번 찾아보고 싶으면 당연히 You would go to 어디로 갈 것이다 A library 도서관으로 가겠죠. 역사책을 찾으려면 도서관으로 가야 되겠죠. If you wanted to read 그런데 당신이 역사책을 읽고 싶은 게 아니라 If you wanted to read 뭘 읽고 싶으면 The government papers 정부의 문서들 서류들 또는 Letters written by Korean war soldiers 한국전쟁에 참여했었던 병사들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들 이런 것들을 당신이 읽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땐 당신은 당연히 You'd go to an archive 문서 기록 보관소 문서 보관소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1차적 자료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썼었던 그런 기록들을 1차적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고 secondary라는 것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정리한 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 2차적 소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과 archive는 바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If you are searching for information 만약에 당신이 정보를 search for 찾고 있는 중이라면 chances are chances are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확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확률은 다음과 같다 라는 뜻이고 의역하면 그냥 maybe 아마도 이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마도 There is an archive out there for you. 자 바로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archive가 기록보관소 내지 문서보관소가 out there 저기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Many state and local archive store public records 했습니다. 많은 state 어우 드디어 여기서 state라는 단어 처음 나오네요. 많은 주 그리고 지방 archives 기록보관소들이 store가 동사로 저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public records 이런 공공기록들을 store 저장하고 있어요. 즉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인데 which are 이 공공기록들은 are an amazing diverse resource 아주 놀랍고도 diverse 다양한 resource 자원이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여기에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state 주 archives 그 다음에 local archives 이런 것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주 archive 나오고 그 다음에 local archive 나오고 그러면 어 주립 그 다음에 문서보관소 그 다음에 뭐 또 동네 문서보관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 이런 공공 records 갖다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근데 그 4번 다음은 보면 online search 가 나왔어요. online search 는 조금 얘기가 달라진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맥락이 조금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줬던 내용이 뭐였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저지 주립 문서보관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요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주립 문서보관소 와 그 다음에 그 동네 문서보관소 가 많은 공공기록물들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바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면 매우 잘 어울리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유저지 주립 문서보관소 는 3만 큐빅 피트가 입방 피트가 넘는 문서 2만 5천 개가 넘는 마이크로 필름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울리죠? 자 그래서 여기가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밖에 없잖아요. 들어갈 때가 여긴 이상하군요. 그죠? 자 4번 이후에는 online search of your state archives 했습니다. 당신의 state archive 주위에 있는 문서보관소 에 대한 온라인 서치 직접 안 가도 돼요. 온라인으로 서치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will quickly show you. 당신에게 금방 보여줄 것이다. 무엇을 that 이하의 사실을 그래서 이렇게 생략됐고요. show는 사형식 동사로서 유가 한접목적어니까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that 절이 명사절로 직접목적어 절이 되겠죠. 그죠? 어떤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어떤 사실을 they contain 얘네들이 얘네들은 누구라고 이 archive들이 contain 무엇을 담고 있다? much more than just the minutes of legislature 였습니다. 자 뭐하는 동네에요? 입법 사법 행정 들어보셨죠? 그죠? 자 이런 행정적인 그런 뭐다 아 죄송합니다. 사법적인 그런 기록 기록이란 뜻 아시죠? minute 이란 뜻 속기록 속기록 이라든지 또는 회의했을 때 회의록 같은 거 그런 걸 minute 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것들 단지 그런 것들 이상의 것들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contain 하고 있어요. 즉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there are detailed 아주 상세한 land grant land grant라는 건 원래 grant라는 단어가 수여하다 주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로 사용되었죠. 여기서 물론 그래서 land grant라는 말은 토지 제공 토지 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토지 수여 정보 to be found 자 발견되어질 수 있는 상세한 토지 수여 토지 제공 정보들도 있고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old town maps 자 뭐도 있다고요? town map이에요. 옛날 도시계획지도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요. criminal records 범죄 기록들도 있고요. and oddities oddity는 odd란 말에서 온 말인데 odd란 단어가 왜 괴상한 이상한 이런 뜻의 형용사 인거 아시죠? 그죠? oddity 무슨 말입니까? 괴자 또는 괴상한 물건 사람한테도 쓰고 자문한테도 쓰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괴상한 사람이나 괴상한 물건 튀는 사람 튀는 물건 이런 거 서티에서 뭐와 같은 패들러 라이선스 애플리케이션스 와 같은 패들러 라이선스 는 뭔데? 패들러가 행상이거든요. 행상 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사람 행상이라고 해요. 근데 행상 면허잖아요. 그 다음에 신청서잖아요. 그죠? 행상을 옛날에는 하려면 길거리에서 물건을 놓고 팔려면 면허증이 있었어야 됐나봐요. 근데 행상 면허 신청서 애플리케이션 작성한 거 그죠? 그런 거와 같은 oddity들 즉 괴상한 기록들 그런 것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갖 게 다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1차적인 기록들을 보고 싶으면 어디에 가면 된다? 바로 이 archive를 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됐고요. 그죠? 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자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 글인데 흐름상 이런 것들은 좀 어색하지 않아? 얘 왜 들어갔을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논리적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뭘까? 이런 거예요. 그죠? 자 또 term burn out refers to wearing out from the precious word 자 burn out 이라는 용어는 refers to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wearing out 어 이 wear out 이란 말은 wear가 착용하다는 뜻도 있지만 달아 떨어뜨리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wearing out 이라는 것은 다 달아 떨어져 버렸어 즉 마모됐어 이런 얘기인데 사람한테 wear out 썼다는 얘기는 기진맥진하다 또는 탈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burn out 하고요. 이걸 말하는 것이다. from the precious of work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precious of work 자 작업의 압박감으로부터 자기가 하는 업무의 압박감으로부터 wear out 되는 거 그 burn out 이에요. burn out is chronic condition 이거 만성적인 어떤 condition이에요. 조건이 상태에요. bad result 결과로 생기는 자 result란 동사 자동사로서 결과로 나오다 결과로 생기다 라는 뜻이니까 관계사 주격이고요. 피치하고 고쳐 써도 되죠. that result 이니까 결과로서 나오는 그러한 만성적 상태가 burn out이에요. 자 자 daily work stresses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의 업무 스트레스 어 스트레스 하면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원인들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업무 어 스트레스들이 take their toll they take one's toll 이란 말은 희생을 강요하다는 뜻이고요. unemployee 있으니까 직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함에 따라 결과로 나오는 만성적 컨디션이 바로 burn out 현상이에요. the most widely adopted conceptualization of burn out has been deployed by 매스 렛츠 and her colleagues in their studies of human service workers 좀 길지만 자 주어 부분은 the most widely adopted conceptualization 이란 말인데 컨셉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컨셉추얼리 제이션 이란 말은 개념화 또는 정의를 만들려고 어떤 정의화 이런 말을 말해요. 그래서 burn out 이라는 단어의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채택되어지는 컨셉화 정의 그것이 뭐냐 이 정의는 has been developed by 바로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동료들에 의해서 developed 개발되어졌어요. 어디에서 그들의 연구에서 뭐에 대한 연구인데 human service workers 이니까 인간 서비스 워커들 즉 서비스업에 종사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서 바로 이것이 컨셉화가 개발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슬레츠라는 사람은요. c a s b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a를 b로서 보다 여기다 간주하다 뜻이니까 이 burn out 현상을 무엇으로서 보고 있다? consisting of 뭐뭐로 구성되다 저 무엇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세계의 interrelated 상호간에 연관되어진 dimension 차원들 세계의 상호연관성 있는 차원들로 consistable 조합되어진 구성되어진 것으로서 burn out 을 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첫번째 the first dimension 제일 첫번째 차원은 뭐다? emotional exhaustion 정서적 고갈 정서적 탈진 이것이 첫번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첫번째 dimension is really 바로 정말로 the core of the burn out phenomenon 현상의 진정한 핵심이다 그랬어요. 핵심 육체가 필요한 것보다 정서적 고갈이나 정서적 탈진 이라는 것이 이 burn out 의 핵심 이라는 거예요. 자 workers suffer from emotional exhaustion 바로 exhaustion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죠. emotional exhaustion을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suffer from 무엇으로 고생한다 고통받는다 이 정서적 탈진으로부터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언제 when they feel 이렇게 느낄 때 fatigue 피곤하다라고 느낄 때 when they feel frustrated 그들이 좌절당했다라고 느낄 때 when they feel used up 그들이 이제 어떤 용도가 다 내 몸에서 에너지 다 써먹었어 이제 내가 남아있는 힘이 없어 이렇게 느낄 때 or when they feel unable to 그들이 뭐 할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face another day on the job 자 내가 이 일에서 이제 다음날 내일을 도저히 face 맞설 직면할 능력이 없을 것 같아 와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려워 이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은 정서적 exhaustion 생긴 거예요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차원 가보겠습니다 The second dimension of burnout 이 burnout의 두 번째 차원은 is a lack of personal accomplishment 자 개인적 성취의 부족이에요 뭔가 나는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거 성취의 부족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자 this aspect of the burnout phenomenon 이 burnout 현상의 이러한 측면은 refers to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workers who say themselves as failures 자 CASB 또 나왔죠 그들 자신은 failures 실패작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워커들 근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취감이 아무것도 없어 난 쓸모없는 눈이야 난 실패작이야 이렇게 바라봐요 incapable of 직업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 있죠 그죠 그런 걸 갖다가 accomplish 효과적으로 성취할 능력이 없는 실패작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 알겠습니까 꾸중 많이 듣고 실수 많이 해서 맨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거에 시달리게 돼 있죠 emotional labor workers in enter their occupation highly motivated although they are physically exhausted 이거 정말 쓸데없다라는 거 금방 읽자마자 바로 느낌이 오죠 그죠 보세요 정서 노동자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감정 노동자들은 enter their occupation 그들의 직업에 enter 들어간다 즉 일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어떤 상태로 highly motivated 매우 motivated 동기가 충만한 상태로 자 이렇게 기분 좋아 although 비록 they are physically exhausted 그들이 신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고향되어져서 그들의 일을 시작한다 이건 지금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전혀 안되는 그런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차원까지 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차원 얘기로 마무리를 줘야 되겠죠 the third dimension of burnout 이 burnout 현상의 세 번째 차원은 is depersonalization 이에요 자 이거는 탈개인화 또는 비인격화 뭐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현상 this dimension 이 차원은 is relevant only to 오로지 이러한 워크들 근로자들에게 타당한 들어맞는 적합한 것이죠 어떤 근로자들이냐 who must communicate 뭐 해야 돼 interpersonally 대인간의 communicate 대화를 해야 해 다른 타인들과 알겠죠 다른 사람들과 interpersonally 대화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근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상담원이라든지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속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clients 고객들 patients 환자들 학생들 이런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communicate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고객과 항상 보험회사 직원이라든가 뭐 물건 파는 사람이라든가 또 환자와 계속해 하루에 의사가 환자 300명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에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인격체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depersonalization 시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선생님들이 학생을 너무 많이 떠맡았을 때는 그 학생 하나하나가 개인적인 인격체로 보이지 않아요 오케이 자 이게 바로 depersonalization 인데 이 depersonalization 이 burnout 현상 인간에게 burnout 현상을 일으키는 세 번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as part of the job job의 일부로서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글 역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4번이 정답이 된다는 누구든지 정말 뻔히 알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제 보시면 were you here yes less not 너 어젯밤 여기 있었니 yes 있었어 i work the closing shift 내가 closing shift 라는 건 뭐냐 하면 shift라는 건 원래 교대 근무를 말하는 것인데 closing shift라는 것은 어떤 영업 같은 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감하는 거예요 문 닫고 뭐 어디 전열 기구 다 끄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정리 정돈 하고 이거 closing shift라고 하는데 내가 그 작업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데 그랬더니 the kitchen was a mess mess는 엉망진창 즉 정리 안된 상태 말하죠 야 부엌이 엉망진창이었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there was food 음식이 있었단 말이야 spatter on the stove spatter on the stove spatter 하면 이렇게 튀기는 거 그러니까 뭐 어 케첩 같은 거 불 때 팍팍팍 하다 뭐 이렇게 탁 튀겨서 옆에 막 이렇게 벽에 붙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철포덕 하면서 막 튀기는 거 그거 spatter에요 튀기다 이제 튀겨진 이죠 그러니까 spatter on the stove 그러니까 스토브에 튀겨진 그런 음식들이 있었단 말이야 게다가 the ice trays 얼음 트레이들이 were not in the freezer 냉동고 안에 없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엉망이잖아 그랬더니 어 i guess i forgot to go over the cleaning checklist 어 내 생각에 i forgot to 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forgot 잊은 것 같아 뭐 잊었어 go over go over면 검토하다 한번 살펴보다 이런 얘기인데 cleaning checklist니까 뭡니까 청소 체크리스트 부분은 내가 깜빡한 것 같아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런 사람들 이 직업에 오래 못 있습니다 뭐든지 깜빡깜빡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뭐다 업무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딴 데가 생각에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깜빡깜빡한 현상 이거 오래 못 갑니다 황골탈퇴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정신 개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깜빡깜빡하다가 더 큰 일 화재 같은 거 일으킨단 말입니다 자 you know how important 너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잖아 뭐가 clean kitchen is 깨끗한 부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자 important 원래 여기 있었던 놈인데 하우가 데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명사절을 만든 거죠 I'm sorry 미안해 미안해 단대 잘못이야 하든가 뭐 미안해 난 이 직업에 안 어울리나봐 미안해 또는 뭡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 뭐 이 정도의 말이 오면 제일 적합한데 처음에 뭐라고 했어 미안해 I won't let it happen again 자 정확하게 I won't let it happen again 다시 이 일이 happen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게 이런 얘기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거야 이게 바로 I won't let it happen again 입니다 Would you like your bill now? 무슨 말입니까? 계산서 갖다 드릴까요? 이런 뜻이고 That's why I forgot it yesterday 그것이 내가 그것을 어제 깜빡 잊은 이유야 다음에 I'll make sure you get the right order 당신이 right order 올바른 order 즉 주문이나 명령이나 뜻도 있지만 주문을 get 얻는다는 걸 내가 확실히 할게 의역하면 예 주문하신 대로 정확히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체에서 두번째 Have you taken anything for your cold? 네 감기를 위해서 뭐 먹은 거 있어? 그런데 조심하거든요 약 같은 거 복용할 때는 절대로 eaten 이런 말 쓰지 않고요 take라는 동사 쓰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기 때문에 뭐 먹은 거 있어 복용한 거 있어? No I just blow my nose a lot 아니 난 그냥 코를 많이 푸는데 blows one's nose 코 푸는 거 Have you tried a nose spray? 너 코에다 뿌린 스프레이 시도해보지 않았어? 한 번 안 써봤어?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A가 다시 It works great 야 그거 효과 장난 아니야 이렇게 말했죠 No thanks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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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like to put anything in my nose 나는 내 코 안에다 뭐 집어넣는 거 딱지색이야 So 그래서 I've never used it 나 그거 지금까지 써본 적 없어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뭐 너 써봤어? 그랬으면 당연히 뭡니까 안 써봤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No I don't like nose spray 밖에 될 말이 없죠 그죠? 여기서 No the pharmacy was closed 아니 약국이 문 닫았던 걸 이 말이니까 어울리지 않잖아요 아래에 칠어서 안 쓴다 했으니까 약국 얘기 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면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제가 어쨌든 해서를 해드리겠습니다 deserts cover more than one-fifth of the earth's land area and they are found on every continent deserts 사막은 cover 차지한다 more than one-fifth 5분의 1 이상 of the earth's land 지구 육지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they are found 사막들은 are found 발견되어진다 on every continent 모든 대륙에서 a place 어떤 장소 that receives 무엇을 받는 less than 25cm of rain per year 1년당 비가 25cm에서 25cm 강수량 25cm 미만을 받는 지역은 뭐다 is considered 무엇으로 여겨진다 a desert 사막으로 여겨진다 사막들은 a part of a wider class of regions called drylands dryland 하면은 건조지역이죠 건조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지역들의 wider class 아주 더 큰 클래스 어 부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hese areas 이 지역들은 exist 존재한다 under 어디 하에서 moisture deficit deficit 원래 적자란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moisture deficit 하면 지격하면 무슨 말이야 습기 적자 습기가 적자 흑자가 아니고 적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습기 적자라 소위 딴 땀 때려가지고 재밌는 말이잖아요 습기 적자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곳 아래 존재하는 것이 그러한 곳에 이하에 있는 곳이 바로 사막이다 이랬습니다 which means 근데 습기 적자는 무슨 말이냐 이런 의미야 they can frequently lose more moisture through evaporation than they receive from annual precipitation 했어요 자 그것은 그것들이 즉 사막들이 어떻다고요 can frequently lose 툭하면 lose 잃어버려요 more moisture 더 많은 습기를 than 무엇보다 they receive 그것들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습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적자가 생기는 거죠 through more 통해서 evaporation 증발을 통해서 증산작용이죠 증발을 통해서 더 많은 습기를 잃어버려요 more보다 그들이 받는 것보다 어디서부터 받는데 from annual 매년의 precipitation 강수량 보다 매년의 강수로부터 자기들이 얻는 것보다 증발을 통해서 더 많은 습기를 잃어버린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습기적자라는 거예요 despite 무엇에도 불구하고 the common conception of deserts as hot 자 conception conception 개념이죠 그래서 deserts에서 사막의 일반적 conception 무엇으로서의 conception인데 as hot 뜨거운 곳 뜨거운 곳으로서의 일반적 conception에도 불구하고 there are cold deserts as well 차가운 추운 사막 역시 존재한다 그랬어요 the largest hot desert in the world northern Africa's Sahara 자 유명한 곳이죠 북아프리카의 Sahara 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hot desert 뜨거운 사막은 rich is temperatures of up to 50 degrees celsius 섭씨 50도의 온도에 이르죠 riches 그게 이제 화시로 따지면 122 degrees fahrenheit이 되는 거죠 사람 이름입니다 둘 다 celsius fahrenheit가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그렇게까지 올라가죠 but 하지만 some deserts 어떠한 사막들은 are always cold 늘 추워요 like the gobi desert in Asia 자 아프리카 아시아 유명한 고비 사막 아시죠 중국 북쪽에 있는 거기처럼 이런 얘기죠 그리고 polar deserts of the Antarctic and Arctic 자 바로 남극과 북극에 있는 polar deserts 극지역의 사막들도 있어요 당연히 늘 춥겠죠 근데 which are 이런 사막들은 the world's largest 가장 또 세계에서 가장 largest 큰 사막들이죠 남극과 북극에 있는 사막 others are mountainous 자 이번에는요 mountainous니까 mountain이란 단어에서 OUS 붙었고 형용사 붙었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것들은 또 산악지역의 사막들이에요 산악지역들 only about 20% of deserts 사막의 단 20%만이 are covered by sand 모래에 의해서 덮여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계에서 이 사막이라고 부르는 곳에 20%만이 실제로는 모래 사막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산악지역 사막 또 위에서처럼 뭐라고 동토지역 사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The driest desert such as chile's atacama desert 자 가장 건조한 사막은 칠레에 있는 유명한 아타카마라는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막은 have a part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다 that receive 관계사절입니다 역시 죽격관계대명사로 사용되어 져서 이렇게요 무엇을 받는 less than two millimeters 센티미터도 아니에요 밀리미터에요 2mm 미만이에요 2mm 미만 0.08인치 of precipitation a year 연간 강수량이 2mm 미만을 받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진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 같은 데는요 물론 그 위에 페루에 있는 유명한 또 사막이 있죠 네 나스카 사막 이런 데는 나스카 그 고온 사막에 왜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상한 그림 그런 데가 바로 연간 강수량이 이렇게 적단 말입니다 Such environments 그러한 환경들은 are so harsh and otherworldly 했습니다 이 대절은 당연히 앞에 있는 뭐 때문에 나왔다 so와 함께 어울려서 so 형용사 부사 대절함은 that 이해할 정도로 매우 뭐뭐하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환경들은 that 이해할 정도로 매우 harsh 가혹하고 또 매우 otherworldly 딴세장 같은 낯선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할 정도로 과학자들이 have even studied 심지어 연구했어요 그것들을 for clues 단서들을 얻기 위해서 about life on mars 화성 생명체들에 대한 단서들을 얻기 위해서 거기를 연구했을 정도로 왜 화성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조건이 본 거죠 on the other hand 이와는 다른 한편 every few years 매 몇 년마다 한 번씩 unusually rainy period 뭔가 특이하게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rainy period 우기가 있어요 이 우기는 can produce 자 만들어낼 수 있죠 super bloom 소위 말해서 bloom이라는 건 개화 꽃이 핀다는 것인데 super bloom이니까 정말 엄청난 양의 꽃이 한꺼번에 확 피는 거 그걸 말하는 거 super bloom이 그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super bloom에서는 where even the atacama 이 아까 비가 제일 적게 온다는 칠레의 atacama 사막조차도 becomes 뭐가 된다고요 blanketed in wildflowers 야생화로 담요도 피듯이 쫙 깔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것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결국 버티고 있다가 미친 듯이 어떨 때 가끔씩 unusually 되게 특이하게 비가 와장창 쏟아지 않아요 그 수분이 마르기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꽃들이 팍 핀단 말입니다 아주 멋있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것에서 뭘 말하는 거였죠 우리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는요 there is at least one desert in each 그렇죠 대륙마다 사막이 있다고 했으니까 the sahara is the world of life 아까 가장 뜨거운 사막 중 사하라 사막이 제일 넓다고 했고요 the gobby desert is categorized cold 그렇죠 고비 사막은 cold desert로 분류되어진다 맞고요 the atacama desert is one of the rainiest desert 아니죠 아타카마는 칠레에 있는 사막으로서 가장 건조한 사막 연간 강수량이 2mm 미만인 사막이니까 rainiest desert 하면 안 되죠 그죠? 이런데도 가끔씩 비가 올 수 있다는 얘기지 rainiest desert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14번 보시면요 영장 문제 나왔어요 나는 너의 답장을 가능한 한 빨리 받기를 고대한다 I look forward to 이거는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전체 다툭 동영사 받아야 되니까 ing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는 내가 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월급 올려주겠다고 말했다 He said he would rise 말이 안 되죠 그죠? raise 자 rise는 자동사로 솟다 뜨다 raise는 타동사로 무엇을 올리다 그의 스마트 도시 계획은 고려할 만하다 His plan for the smart city was worth considering be worth ing 뭐 뭐 할 가치가 있다 Cindy는 피아노 치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그녀 아들도 그랬다 So did her son 좋아하다 라는 동사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상 없죠? 자 쉬웠어요 그 다음에 당신이 부자일지라도 당신은 진실한 친구를 살 순 없다 했죠 그죠? 부자일지라도 rich as you may be 원래는 뭐죠? though you may be rich 이거잖아 양보절 양보절에서 주격보호를 어디로 문두로 보아내면 though를 써도 되지만 as로 고쳐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유성폭풍이어서 우리는 밤새 그것을 보았다 매우 모모해서 모모하다니까 서치는 명사와 어울립니다 그래서 왔고 뒤에 대절 받았고 이상이 없죠? 퍼펙트 함정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so로 고쳐 쓸 수도 있죠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so beautiful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meteor storm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죠? 서치 관형명 equal so형관명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귀가 없는 것이 그녀의 성공을 방해했다 자 뭐뭐를 못하게 방해할 때는 어떻게 쓰죠? keep 목적어 from ing 이렇게 써서 이 ing 앞에 from을 써야지만이 방해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목적어를 뭐뭐하도록 유지시키다 이 뜻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는 사형이 페이지 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된다 he has to write an essay on 무엇에 관한 에세이 전치사가 왔죠? 전치사 한 뒤에서 목적으로 명사 대명사 동명사 wh 이렇게 4개 받거든요 그래서 이건 if를 쓸 수 없고요 if 대신에 뭘 써야 된다 weather를 써주셔야 됩니다 whether or not 이 weather가 wh가 전치사의 목적이 될 수 있고 if는 전치사의 목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16번 이번에 이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선 주어 파트를 보시면 소셜 미디어 magazines and shop windows bombarded people daily with things to buy and British consumers are buying more clothes and shoes than ever before 자 우리 소셜 미디어들과 잡지들과 또는 어떤 가게의 진열장들 이런 것들이 자 bombarded란 말은 폭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bomb이란 단어에서 온 말이고요 폭탄에서 사람들 폭격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뭘 갖고 폭격해요 things to buy 살 물건들 갖고 폭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살 것들 갖고 폭격한다 이런 얘기죠 폭격은 이제 어떤 은유적인 의미인데 그만큼 뭐라고 살 물건 살 물건들이 많다 라고 막 여기저기서 고소하는 거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래서 그 결과 British consumers 자 영국의 소비자들이 buying 사고 있어요 more clothes and shoes니까 more than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더 많은 옷과 신발들을 댄 누구보다 ever before 예전 어떤 때 보다도 더 많은 이런 옷과 신발을 사고 있죠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이라는 것은 means 의미한다 무엇을 대기하의 사실 어떤 사실을 It is easy for customers to buy 자 customers 고객들이 산다는 것이 쉽다 라는 거 without thinking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저지르죠 지름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쉽다 라는 걸 의미하죠 while major brands offer such cheap clothes that they can be treated like disposable items worn two or three times and then thrown away 자 그동안에 major 브랜드들은 아주 커다란 브랜드들인데 뭐 Adidas Nike 이런 대표적인 의류 브랜드들 있죠 얘네들이 offer 무엇을 제시하느냐 하면 cheap clothes 싼 의류들을 제시해요 이 that 은 왜 나왔을까요 search와 연동되어져서 나왔죠 그럼 that 할 정도로 싼 의류들을 제시하죠 뭐 할 정도로 they can be traded 여기서 they 라는 것은 이러한 저렴한 의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can be traded 다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무엇처럼 disposable items 자 dispose는 본래 버리기 위해서 처리하는 것을 dispose 라고 하기 때문에 disposable 은 버려지면 버려질 수 있게 만든 물건들 즉 일회용 물건들을 말해요 그래서 마치 일회용 품목들처럼 취급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옷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disposable 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서 worn two or three times and then thrown away 자 worn two or three times 두세 번 정도 착용되어지고 난 다음에 and then 그리고 난 후 thrown away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in britain 영국에서는요 the average person spends more than one thousand pounds on new clothes 평균 사람이 spends 얼마를 소비한다 more than one thousand pounds 일천 파운드 이상을 소비하죠 a new clothes 새로운 옷에 a year 일 년당 일천 파운드 파운드는 달러보다 약 일 점 이삼 배 정도 더 높으니까 한 천 한 오백불 천 이백불 삼백불 이 정도 된다고 보면은 한국돈으로 따지면 한 글쎄요 170만원 180만원 이 정도 느낌 200만원 조금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돈을 연간 쓴다는 거예요 which is around 그것은 4% of their income 그들 수입에 약 4%에 달하는 그런 금액이죠 이럴 때 around 는 숫자 앞에 올 경우에는 약이란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그 언저리 주변에 있다란 뜻이 돼가지고요 자 수입의 4%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에요 that might not sound like much 자 그것은 sound like 뭐뭐처럼 들리다 may not might not 그것은 대단한 것처럼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수입의 4%가 그렇게 대단해 but 하지만 that figure hides too far more worrying trends for society and for the environment 그 수치는 아까 말한 이 천 파운드라는 돈의 수치 의류값에 쓰는 이것은 hides 숨기고 있는 거예요 뭐를 to 두 개의 훨씬 더 걱정 끼치는 추세 또는 경향을 for society and for the government 자 사회화 그리고 환경 이 두 개에 대해서 훨씬 더 무시무시한 걱정스러운 두 개의 추세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first 우선 첫 번째 것은 a lot of that consumer spending 자 그 소비자의 spending spending 지출에 a lot of 많은 양이 is 무엇을 통해서이다 via credit cards 신용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via라는 것은 by way of 무엇을 경유하여 무엇을 통해서 이런 얘기죠 신용카드를 통해서 그 지출의 상당 부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British people currently owe approximately 670 pounds per at all to credit card companies 자 o a to b 하면은 a를 비해 빚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o a to b가 보이죠 그러면 대략 670 pounds per at all 성인당 어른당 670 pounds 정도를 누구에게 credit card companies 신용카드 회사에게 빚지고 있는 거예요 빚으로 사는 거죠 솔직히 신용카드로 살 때는 당장 현찰이 없어서 사니까요 근데 that's 그것은 66% of the average wardrobe budget 그것은 66%예요 무엇의 66%다 of the average wardrobe budget budget은 예산이죠 wardrobe은 옷을 보관하는 옷장 같은 걸 말하는데 옷장 예산이란 말이니까 쉽게 말해서 의류비죠 평균 의류비의 66%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그럼 66%는 늘 빚으로 옷을 사고 있는 거예요 also 또한 not only but also가 절과 절을 연결할 때 특성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not only a but also b 이 패턴은 a 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지는데 조심할 거는 not only but also가 절과 절을 연결할 때에는 절과 절을 연결할 때에는 not only 다음에 쫓아오는 절은 요절 정상 어순으로 적지 않고 반드시 무슨 문의 어순으로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시켜서 적는다 이렇게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but also에서 also는 빼도 되고 but도 빼도 돼요 콤마로 대신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not only the에서 are people spending 해서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했기 때문에 비동사 are가 people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사람들이 are spending money 돈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돈인데 they don't have 그들이 갖지 않은 돈 즉 신용으로 물건을 사는 거죠 신용카드로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에서 but 접속사 생각했죠 they are using it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to buy 사기 위해서 things 물건들을 어떤 물건이 되냐 요 뒤에 수식어가 와서 어떤 물건들이 오면 제일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아까 한두 번 정도 입고 버린다 뭐 이런 말을 왔다면 대충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올 건데요 요 뒤를 읽어보시면 더 명백하게 감이 올 거예요 Britain throws away 영국은 300,000 tons of clothing air 1년당 30만 톤의 옷을 throw away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30만 톤의 휘치의 선행사는 요 30만 톤의 의류를 말한 거거든요 선행사가 자 이 30만 톤의 의류의 무엇은 대부분이 버려지는 옷 30만 톤이 goes into 어디로 간다 랜드필드 사이트 자 매립지죠 쓰레기 묻는 곳 매립지로 가고 있어요 그 버린다는 생각 아까 위에 어떤 말이 있었어요 한두 번 입고 그냥 버린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들이 그것을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쓰고 있다 꼭 필요한 물건이면 버리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don't need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쓰고 있다 그 증거는 이렇게나 많이 버리고 또 한두 번 입고 버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생활 필수품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곧 recycle 즉 재활용되어질 재활용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과소비에 대한 얘기고 불필요한 소비에 대한 얘기니까 또 they can hand down to others hand down to 누구 누구에게 물려주다 라는 뜻이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옷을 세탁하잖아요 그럼 세탁기에서 옷이 상당수가 이제 뭐로 만들어지냐 하면은 그 인공섬유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인공섬유의 결국은 실체는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공섬유들의 작은 조각들이 계속 세탁할 때마다 세탁조의 물에 의해서 결국은 하천으로 강으로 그리고 바다로 함유되어 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굉장히 작아요 미세해요 인공섬유의 조각들이 근데 그것을 물고기들 계속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들 중에서 우리가 큰 물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장을 먹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면 살만 먹을 수 있겠지만 작은 물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새우젓이라든가 새우 내지는 작은 멸치 같은 것들 있죠 사실은 멸치 속 안 빼고 그냥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내장 속에 플라스틱이 다 쌓여 있으니까 결국 우리 입으로 다시 돌아 들어오게 되는 그런 비극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과소비를 많이 줄이고 뭐 그런다는 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17번 excellence is the absolute prerequisite in fine dining excellence란 말은 아주 우수함 보통 우수한 게 아니라 탁월함 그런 우수함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good 이런 말든 해도 excellent 이렇게 하면은 그건 정말로 굉장히 뛰어났을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excellence라는 것은 absolute prerequisite 자 이건 전제 조건이라는 뜻인데 절대적 전제 조건이에요 어디에서? in fine dining에서는 자 fine dining에서는 즉 보통 식사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식사 그런 데에서는 excellence가 필요하다죠 because 왜냐하면 the price is charged 가격들 어떤 가격들인데 charged 요구되어지는 청구되어지는 가격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얘를 주어로 보고 얘를 동서로 보면 안 돼요 얘는 수식어고요 얘가 동사예요 알겠죠 이런 뒤에서 꾸미는 수식어 잘 못 알아보면 후치 수식어를 잘 못 알아보면은 해석은 엉망진창이 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후치 수식어 제발 좀 공부 많이 하세요 자 후치 수식어 종류 5종 있는 거 아시죠 그죠 1번 전명 2번 투보정 3번 관계사절 4번 ing 알파 pp 알파 5번 형용사 알파 그래서 청구되어지는 prices 가격들이 unnecessarily high 필연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 그렇죠 fine dining 가격이 싼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fine dining 한 번 한다면 1인당 예를 들어서 5만원에서 15만원 비싸게는 몇 십만원 이런 것들이 fine dining인데 그렇죠 그러므로 거기에 excellence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이거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먹는데 시시하게 이래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An operator may do everything possible to make the restaurant efficient but the guests still expect careful personal service 자 operator는 그런 fine dining을 operating 하는 조절하거나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 식당의 운영자를 말하죠 이런 사람은 may do everything possible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할지도 몰라요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the restaurant efficient 그 식당을 efficient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뛰어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할지 몰라요 그러나 고객들은 여전히 expect 기대한단 말이에요 뭐를 careful service 그리고 personal service를 아주 주의 깊은 서비스 게다가 굉장히 개인적인 서비스 이런 것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왜 돈을 내가 몇 십만원씩 먹고 먹는데 십만원씩 먹고 먹는데 이런 식으로 food 즉 음식은 prepared order by highly skilled chef delivered by expert servers 였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고객들이 기대하는 careful and personal service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거 동사 과거형 아니에요 pp에요 자 food which is prepared to order 자 음식은 음식인데 prepared to order 뭐 할 주문할 준비가 된 음식인데 누구에 의해서 준비되는 건데 by highly skilled chefs 니까 고도로 기술이 좋은 뛰어난 그러한 주방장에 의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음식 그 다음에 그 음식은 또한 delivered 두 번째 pp죠 누구에 의해서 이번엔 expert servers 였습니다 아주 노련한 전문가스러운 그런 서버들 서버들은 이제 보통 식사를 갖다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해주고 차려주고 뭐 다 날라주고 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종업원 뭐 waiter 또는 waitress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네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도 전문적인 음식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 because this service is manual labor 그런데 이 서비스라는 것이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이 manual labor 실제로는 manual labor 뭡니까 신체 노동이잖아요 quite literally 글자 그대로 신체 노동이에요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only marginal improvements in productivity 그 생산성에 있어서는 marginal improvement marginal 하면 무슨 말이에요 크지 않은 즉 한계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여부는 원래 여백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그런 개선들 뭐 생산성에 있어서 단지 한계가 있는 개선들 즉 아무리 그 서비스라는 게 생산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러한 종류에는 뭐 공산품을 찍어내는 것은 그 생산성을 왕창 높일 수 있지만은요 음식을 서빙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로 신체 노동이기 때문에 marginal improvements 즉 그 개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only를 앞에다 달아준 거예요 오로지 marginal improvement만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a cook, server, or bartender can move only so much faster before she or he reaches the limits of human performance 했습니다 요리사나 서버 요리를 배달에 그 손님들 테이블에 각각 실어 나른 사람이나 또는 bartender 바를 돌보는 사람 bartender라고 하죠 그죠 텐드가 돌보다 보살피다 라는 뜻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can move 움직일 수 있는데 only 제한적인 의미죠 so much faster 딱 그 정도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before for he or she he or she or she or she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rich is the limits of human performance 인간의 능력의 한계치 자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단지 조금 그만큼 빨리만 only so much faster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빠르지만 단지 인간의 한계치에 도달하기 전단계에서의 빠르기밖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음식을 빨리 배달한다 한들 생각해봐 여기서 주방에서 접시가 나왔는데 알겠죠 저기까지 갔는데 뭐 광속으로 날아가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할 수 있는 자기가 접시를 깨뜨리지 않고 음식을 모아지 않고 망가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르게 음식을 서빙하고 갖다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only moderate savings are possible through improved efficiency 자 식당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이런 개선된 efficiency 효율이나 능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savings 즉 회사 입장에서의 전략이니까 영업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익이죠 그런 것들이 단지 moderate 아주 우수한게 아니라 아주 대단한게 아니라 moderate 겨우 그냥 적당한 수준의 moderate savings 만이 가능할 뿐이에요 서빙을 통해서 효율을 높여서 그것을 생산성으로 끄집 올려갖고 회사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제적 여백은 굉장히 적다란 뜻이에요 which makes an escalation of prices 그런데 이것은 뭘 만들어낸다 뭘 만들어내겠어요 escalation escalator 가 상승시키다 라는 말이니까 escalator 라는 말도 있듯이 점진적인 상승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prices 값의 가격의 점진적 상승을 만들어 낸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make 뒤에서 목적을 받고 이 뒤에서 어떤 형용사를 받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좋은 서비스를 갖다 받잖아요 그쵸 예 근데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은 어쨌든 그 사람한테 뭐 웨이탁 한 명이 따라 붙어갖고 이런 서비스 저런 서비스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서비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 인간의 노동으로 하는 서비스 은 개선이라 그래 봤자 눈에 그렇게 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여기 붙어갖고 계속해서 뭐한다 어떤 테이블을 갖다 집중적으로 서비스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식값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두 테이블을 맞는 거하고 세 테이블을 맞는 거하고 한 테이블을 맞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한 테이블만 맡았다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월급이 얼마였다 뭐 300만원이다 그러면 한 테이블만 매일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빙을 해서 거기는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겠지 그럼 당연히 뭐다 그 사람의 노동이 한 테이블에만 집중되어 지기 때문에 음식 가격은 뭐 할 수밖에 없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다 음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의 점진적 상승을 갖다가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inevitable 예 이렇게 단어가 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거는 it is an action of economics 했는데 action 이러면 뻔한 이치 뭐 이럴 뜻이거든요 뻔한 이치 뻔한 이치 아니야 그건 경제학에서의 뻔한 이치 아니야 뭐가 that 이하여 사실 뭐가 뻔한 이치인데 as prices rise 아니 가격이 올라갈수록 컨수머들은 소비자들은 become more discriminating 좀 더 뭐라고 차별적으로 구는 거지 그치 아니 값이 여기는 뭐 1인분에 3만 5천원 받는데 요래 저 집은 1인분에 저기 뭐야 3만 2천원 받는데도 요런데 요런 식으로 자기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식이 될 수밖에 없어 야 내가 어디가서 솔직히 해서 무슨 뭐 청국장찌개 하나 그냥 뭐 7천원짜리 8천원짜리 9천원짜리 그거 하나 먹는데 거기서 서비스가 어쩌고 따지고 그러면 욕먹잖아요 어디가서 어 근데 뭐라고요 어디가서 예를 들어서 뭐 음식 하나 먹는데 1인분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코스요리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이 집은 서비스가 어떠네 저 집은 서비스가 어떠네 마지막에 이 집은 뭐 끝나고 난 다음에 후식으로 무슨 뭘 좋네 안 좋네 이런 식으로 되게 discriminating 해 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thus 그러므로 the clientele of the fine dining restaurant 했습니다 clientele 이란 말은 clientele하고 똑같은 말인데 고객이란 뜻이에요 손님 식당의 단골 손님들을 주로 clientele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fine dining restaurant 즉 아주 훌륭한 식사를 하는 그런 레스토랑 아주 고급 식사를 하는 레스토랑의 손님들은 고객들은 expect 기대하고 demand 요구하며 또한 be willing to pay for 무엇에 대한 대가 excellence 이 탁월성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엑셀런스를 기대하고 엑셀런스를 요구하며 그것이 충분히 엑셀런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하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pay for 돈을 지불할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쵸 그니까 아무 식당이나 뭐라고 못 붙인다 fine dining restaurant 이라고는 붙일 수 없다 라는 그 정도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코스요리에 1인당 10만원씩 받고 15만원씩 받고 하려면은 진정하게 fine dining이 되려면은 음식도 음식이지만 서비스도 분명히 다른 식당과 분명히 구별되어 지거나 차별되어 질 정도로 달라야 된다 손님들은 그걸 기대하고 그렇다면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 이 정도의 뜻이에요 자 18번 보면 to be sure 확실히 human language 인간의 언어는 stands out stands out 하면은 혼자 바깥에 서있다 라는 뜻이 돼서 두드러지다 독특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from the decidedly restricted vocalizations of monkeys and apes 원숭이나 또는 apes 류 그런 애들이 갖고 있는 restricted 제한적인 그것도 decidedly restricted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으로 확실히 명백히 그런 제한적인 vocalization 소위 언어 걔네들에 비해서 인간들의 언어가 뛰어난 건 확실하죠 게다가 it exhibit 그것은 a degree of sophistication 선세함의 어떤 정도도 exhibit show 보여주고 있죠 that far exceeds 무엇을 훨씬 능가하는 any other form of animal communication 동물들의 의사소통에 다른 어떤 형태보다도 exceed 그것을 훨씬 넘는 그러한 정교함 세련된 언어의 정교함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나온 내용은 인간언어가 다른 동물 어떤 언어보다도 더 정교하고 세련됐다 라는 거 그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that said 그것은 말했다 이렇게 가기에는 이 that이 뭔지를 모르죠 그죠? 그래서 불가능하구요 and they can be taught 했는데 그리고 이 day도 이 끝에 지금 복수로 끝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지금 복수가 없잖아요 근데 day라는 복수형으로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대명사로 c 보면요 even our closest primate cousins 에서 여전히 동물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영장류 사촌이라 할 수 있는 놈들도 seem incapable of 뭐 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acquiring acquiring 획득하다 습득하다 배우다 anything more than rudimentary 커뮤니케립 시스템 굉장히 초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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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커뮤니케립 의사소통적 시스템 그 이상의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acquiring 획득하는 능력은 없어 보인다 그랬어요 even after 심지어 뭐 한 다음에도 intensive training over several years 몇 년에 걸친 그런 아주 집중적인 훈련 후에도 초보적인 굉장히 초보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은 그 이상의 것은 획득하는데 능력이 없어 보인다 원숭이 침패지 놓고 심령 가르쳐봤자 개들이 뭐다 인간언어에 거의 만 분의 일 뭐 그 정도밖에 못하더라는 얘깁니다 The complexity that is language is surely a species specific trait 자 언어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that is language 관계사전이 와서 언어인 즉 언어라고 하는 이 complexity 복잡함 은 확실히 어떻다고 species specific 자 species가 종이란 뜻이잖아요 생물의 종에 뭐다 specific 어 특성화 되어져 있는 또는 종 구체적인 그러한 트레이트 특성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언어는 특정한 종이 갖고 있는 구체적 특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인간언어의 뛰어남을 갖다가 주어진 제시문에 이어서 시가 설명을 했다 라고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보면 that said 한 다음에 that said 로 가는게 맞냐 아니면 and they can be taught 이 됐냐 자 어떤게 좋으냐 이랬는데 데이는 물론 데이라는건 복수니까 이 앞에서 복수로 나와있는 단어가 지금 the complexity that is language is surely specific 이거 있잖아요 데이가 없잖아요 여기서 그죠 마지막 문장에서 데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데이로 바로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대명서라는건 바로 전 문장에 걔네들을 받아줄 수 있는게 있어야 되는거군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안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that said many species while falling far short of human language do never the legs exhibit impressively complex communication systems and natural settings 였습니다 자 그것은 말했다 그랬어요 자 그것은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 many species들이 많은 종들이 while falling far short of 했는데 fall far short of 뭐가 한참 부족하다는 말이죠 원래 fall short of 라는 말이 부족하다니까 인간언어에 있어서 언어에 상당히 인간언어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 그런 many species 많은 종자들이 do exhibit 강조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여준다 impressively 아주 인상적으로 complex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즉 의사소통 시스템을 어디에서 인 내추럴 자연환경 속에서 보여준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they can be taught 그것들은 이것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many species을 갖다가 볼 수 있잖아요 복수가 나왔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can be taught 또한 가르침 받을 수도 있다 BP 송태니까 far more complex system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도 가르침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in 어디에서 artificial context 뭔가 인공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as 무엇처럼 when 이때처럼 when they are raised 개들이 길러질 때처럼 alongside humans 인간과 함께 인간 옆에서 길러질 때처럼 그런 자기들의 자연환경이 아니라 인위적 환경 인공적 환경 속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이 day는 누구를 말한다 many species 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day를 받아줄 수 있는 놈이 요 놈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에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여기 끝에 보면 more of it exhibit 쭉 여기 마지막 문장이 이거잖아요 제시문에서 그죠 제시문에서 이게 마지막 문장이 있는데 복수명사가 없잖아요 복수명사가 없기 때문에 뭐로 못 받는다 이걸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이걸로 받을 수가 없으면 b는 못 오는데 이 b는 천상 누가 나와야지 얘가 나와야지만이 그 다음에 day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필연적으로 얘가 오고 얘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서상은 얘가 와야지만 얘가 오는데 얘는 아까 거기에 바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c부터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하시면 충분히 되겠고요 대명사만 여러분들이 잘 하셔도 뭐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지금 19번 20번 있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19번은 주제찾기 문제고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내용 보면요 그 다음에 20번은 심정찾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뭐 거의 사회적으로 정상인이냐 아니냐 정도 물어보는 그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설할 별 커다란 가치를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에 보면은 뭐 그닥 그렇게 저는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답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 어휘는 어쨌든 성인 어휘답게 조금 그래도 수능보다는 수준 있는 어휘들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으려면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어휘들을 많이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는 문법과 어휘가 결국은 독해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선행되어야 되는 Pre-Requisite 즉 전제조건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문법 공부 칼같이 하시고 더불어 고급 어휘도 계속 하시다 보면 문제풀이 많이 안 하셔도 마지막에 시험 보기 좀 전에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희망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또 다음 기회 있으면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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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